승마가 아이들 정서 교육에 좋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경기도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승마체험 비용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문영 기자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열린 승마체험 교실. 몇 분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은 어느새 혼자 말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체험은 경기도가 사회적 약자, 소외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사회공익승마체험입니다. 도는 올해 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승마체험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말을 매개로 한 심리치유와 도민의 복지증진,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아이들이 되게 흥미로워했어요. 그리고 재밌어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말하고 소통하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그런 거를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청소년과 장애인, 사회적 배려계층, 트라우마 직업군을 위한 무료 승마체험은 1,900명을 대상으로 체험비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학생승마체험 사업은 올해 1만 2천 명의 도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 포함 체험비의 70%를 지원합니다. 승마체험은 야외활동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체력 증진뿐만 아니라 마유가의 교감을 통한 정서혜명의 매우 좋은 복합필름 운동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학생승마체험뿐만 아니라 사회공익적 승마체험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공익승마체험 사업의 신청은 해당 시군을 통해 학생승마체험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 접속해 프로그램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GTV 서문영입니다.